사랑은 잊어도 돼 성탄절 전후에서 이렇게 3회 공연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연말에 30일 31일에 두 차례의 공연 단독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서 지금 정동원 팬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보는요 최근에 발간된 마리클레르라고 하는 패션 매거진 11호에 실린 화보예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클레르의 11호에 화보가 공개돼서 많은 팬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고 이렇게 흥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보를 통해서요 정동원은요 한층 성숙해진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강렬한 매력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요 정동원은 트롯 신동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멋진 청년 가수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화보를 통해서요 정동원은요 이 엉뚱하면서도 진지한 사랑스러우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모두 담은 다채로운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멋집니다 너무 멋진데요 그러면서요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능숙하게 소화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촬영할 때 촬영 내내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으로 현장 스태프들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그런 후문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정동원이에요 어린아이 트롯 신동의 정동원은 이제 없습니다 멋진 청년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화보와 함께요 인터뷰도 함께 실렸는데요 인터뷰는요 다음 달 11월 8일에 개봉이 되는 정동원의 영화 데뷔작 뉴노멀과 관련해서 촬영과 관련한 후일담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정동원이 연기자 활동으로서의 아주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해내는 그런 인터뷰가 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정동원 팬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마리클레르의 패션 매가진의 11호다 11호 11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동원은 16살이에요 2007년생이기 때문에 16살이고 트로트 가수에서 연기자로서 커리어를 확장하고 있는데 연기자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이렇게 지구탐구생활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서해진사단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지구탐구생활은 지난 5월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미 끝났어요 지난 7월에 끝났는데 예능인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트로트 가수 연기로 커리어가 확장되고 있는데 또 예능인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정동원이어서 미래가 여전히 창창하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고요 연말에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자 이렇습니다 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의 12월에 콘서트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것은 성탕총동원이고요 그리고 부산은 연말총동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은요 서울은요 이 단독콘서트의 일정이 12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25일까지 3일 동안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이 공연이 단독 콘서트가 열려요 3일 동안 열려요 그런데 성탄총동원은요 세 번째에요 세 번째 여기 보이시죠 세 번째 정동원의 성탄총동원의 단독 콘서트가 열리고요 그리고 부산 공연 같은 경우는요 제목이 연말총동원이에요 12월 30일 토요일 그리고 31일 일요일 이렇게 두 차례 열리는데 KBS 부산홀에서 콘서트가 열려요 제목은 연말총동원이에요 첫 번째에요 자 이렇게 두 차례 자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인데 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정동원이 12월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팬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만난다 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정동원이 콘서트를 개최해서 12월에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팬들을 만난다 라고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매는요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요 이번 달 30일에 해요 멜론 티켓하고요 그리고 인터파크 티켓 두 군데에서 티켓이 오픈이 돼요 이달 30일 오후 7시고요 그리고 부산 공연 같은 경우는요 다음 달 6일에요 마찬가지로 오후 7시고요 여기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한 군데에서 티켓이 오픈이 돼요 다시 정리하면요 서울 공연은요 서울 공연의 예매는 이번 달 30일에 오후 7시에 멜론 티켓하고 인터파크 티켓에서 티켓이 오픈되고요 그리고 부산 공연 같은 경우는 다음 달 6일 인터파크 티켓 한 군데에서 티켓이 오픈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창트는 정동호와 관련해서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화보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마리클레르라는 패션 매거진이죠 11월에 이렇게 실렸다는 소식 강렬한 매력을 이렇게 선사하고 있고 이렇게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한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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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